자, 안녕하세요. 데이 12 조동사 플러스 IPP입니다. 자, 바로 본론부터 들어갈게요. 우리 지난 시간 한 4번 정도의 수업 시간을 통해서 우리 조동사들에 대해서 익히고 있습니다. 조동사는요, 저학년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의외로 고학년 학생들이 많이 틀리네요. 서술형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틀리는 파트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차근차근 저랑 같이 조동사를 배워오셨을 겁니다. May, Must, Cannot, Should. 자, 제가 왼쪽에 써놓은 단어들 한번 보세요.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였느냐? 추측 표현이 가능했었습니다. 벌써 까먹으시면 안 돼요. 제가 빠르게 리뷰시켜드릴게요. May 같은 경우는 약한 추측의 의미가 있었죠. 아마 뭐뭐일지도 모른다. 이런 뜻. Must 같은 경우는 어떤 뜻이 있었어? 틀림없이 뭐뭐일 거야. 이런 표현이었고요. Cannot 같은 경우는 할 수 없다는 뜻도 있지만 추측 표현일 때는 뭐뭐일 리가 없어! 라는 뜻으로 우리가 배웠습니다. Should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추측 표현보다는 의무 쪽에 가깝지만 아무튼 이 네 가지 조동사는 뭐가 없다? 과거형이 따로 없습니다. 이 네 가지 조동사의 과거형이 있었지만 추측의 의미를 나타낼 때 과거 시제로 쓸 수 있는 게 없었다. 라고 정리를 할게요. 자 그래서 뭘 만들어냈느냐? 자 바로 우측에 있는 May have pp, must have pp, cannot have pp, should not have pp. 라는 표현을 우리가 배울 겁니다. 자 뜻은 이렇게 돼요. May have pp 같은 경우는 약한 추측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뭐뭐 자 이거 다 과거 표현이에요. 여러분 공통점이 뭐라고요? 조동사에 have pp 붙으면 어떤 표현이라고요? 과거 시제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과거형이란 표현과 과거 시제는 다른 거예요. 과거 시제는 해석을 과거처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May have pp 같은 경우는 과거에 뭐뭐였을지도 모른다. 자 여전히 뭔가 불명확하고요. 자 지난 시간에 데이 11에서 배운 거 May의 조금 더 약한 추측 might have pp도 똑같은 뜻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must have pp 같은 경우는 틀림없이 뭐뭐였을 것이다. 더 강한 추측이에요. 알겠죠? 과거에 더 강한 추측이다. 더 확실한 추측이다. cannot have pp 같은 경우는 뭐뭐였을 리가 없다. 뭐뭐 였을 리 없다. 자 어때요? must랑 cannot have pp랑 뭐 부정의 어떤 그런 관계가 있는 거죠? must have pp의 부정이 must not have pp가 아니라 여기서는 cannot have pp를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should not have pp 같은 경우는 과거에 대한 후회예요. 제가 특별하게 쓸게요. 과거에 대한 후회 뭐뭐 했어야 했다. 뭐뭐 했어야 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측에 있는 표현들을 다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겁나 외울 거 많네. 네 맞습니다. 조동사는 암기 천지입니다. 하지만 해석이 좀 더 중요하다라는 거 자 그럼 같이 구문 분석하면서 해석도 하면서 익혀보도록 하죠. 필기 빨리 하시고요. 자 지금부터 잘 따라오십시오. He didn't show up for the meeting yesterday. 자 우리는 동사만 좀 잡을 거예요. didn't show up.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회의에 어제 It was a busy week. 바빴던 주였다. 그래서 He must have forgotten about it. 자 목표업법은 뭐죠? Must have PP 이죠. 잊어버렸음이 틀림없다. 과거에 대한 강한 추측성의 표현이다. 우리 배운 바에 의하면 그쵸? 잘 따라오고 있죠? 자 좋습니다. 126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He cannot have slept through all the noise. 자 여기 Cannot have PP가 나왔죠. 잠을 잤을 리가 없다. 이렇게 과거에 대한 부정의 추측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또 하나 더 보도록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Could have eaten 이란 표현이 있는데 이거 위에서 다루지 않았었죠? 그래서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Where's my candy? 내 사탕 어딨니? I put it on my desk. 난 그것을 책상 위에 두었는데 턴은 그것을 먹었었을 수도 있어. 자 이건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까? 과거에 대한 가능성 과거에 대한 가능성을 역시 표현하는 거죠. 이거 약간 뭐랑 비슷하니? May have PP와 might have PP와 약간 비슷한 거 느껴지시나요? 자 좋습니다. 느껴지시면은 앞부분 잘 배우고 온 거고요. 자 이해가 안 가면 앞으로 돌아가서 5분밖에 되지 않으니까 꼭 한번 다시 들으세요. 알겠죠? 128번에 may have been 보이시죠? 128번 and didn't look very well and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 안았어 그녀는 안아 아팠을지도 몰라 아팠을지도 몰라 뭐 뭐였을지도 모른다. 약한 추측 약간 불확실한 추측 과거에 대한 자 그리고 might have gone 똑같죠? 갔을지도 모른다. 이거 may have PP보다 더 약한 추측입니다. may 조동사 기억나시죠? 그냥 약한 추측인데 might는 더 불확실한 추측 뭐 그럴 거면 말하지 말던가 그쵸? 자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should have PP에 대해서 좀 배워볼 건데요. 어 should have PP는 어떤 뜻이 있었습니까? 과거에 대해서 뭐 후회 자 the file disappeared 자 파일이 사라졌어 I should have saved it 나는 그것을 저장했어야 했는데 저장했어야 했는데 어떤 느낌? 과거에 대한 후회 후회할 때 쓰는 표현이야 아 공부 좀 했어야 됐는데 단어 좀 will 써야 됐는데 자 깜지 쓸 때 그런 생각 좀 많이 드시죠? 자 131번 You should have practiced the presentation more 자 여기도 should have practiced 연습 했어야 했는데 자 이제 부정을 쓸 때는 should 뒤에 뭐 붙여주시면 되죠? not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I shouldn't should not have a boat 사지 말았어야 했는데 133번도 매한가지예요. He shouldn't have played 게임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자 이렇게 해서 목표 업법들은 다 다뤄봤고요. 이제 구멍 분석을 또 해야 되죠. 아 사실 이 조동사 파트 하면서 제가 좀 후회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아 구멍 분석 시키지 말걸 네 일단 했으니까 통일성 있게 한번 다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고 영상을 눌러주세요. 자 그냥 보고 뺏길 생각으로 계속 기다리지 마시고요. 멈춤 자 우선 124번이랑 125번만 먼저 해설을 좀 해드릴게요. 124번 보시면은 포인트가 show up이에요. show up show up은 어떤 뜻입니까? 나타나다 라는 뜻이거든요. 나타나다 자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회의에 자 전치사 보이시죠? for 이런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앞서 수업시간 잘 따라왔던 친구들은 for 이 왜 나왔는지 알거에요. it was a busy week 자 여기서 it은 뭘로 쓰였습니까? 여기서 it은 비인칭 주어 라고 하는게 있었죠. 바쁜 한주였다.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었습니다. 비인칭 주어 and he must have forgotten 그는 잊었었음에 틀림이 없다. 이 forgotten 같은 경우는 자 forget의 과거 분사형이죠. forget forgot 3단 표현이에요. 이참에 공부하는거에요. 이런식으로 forgotten 자 이런식으로 about it 이건 부사적 수식어고 124번은 안낼겁니다. 자 125번은 제가 무조건 낼거거든요. 자 잘 따라오세요. 민지 didn't answer my text message 자 이런 표현들 잘 보셔야 돼요. didn't answer 이란 표현은 answer란 단어 자체가 어디 어디에 답장하다란 타동사의 뜻이 있어. 자 그러니까 애초에 내 문자 메시지에 라는 표현 자체도 목적어가 될 수 있는거지. 답장의 대상이 되는거거든. 어디에 답장을 해야 되는거야? 내 텍스트 메시지에 답장을 해야되는거니까 우리가 my text message를 목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거 must have been 이란 표현 이 비동사는요 이다란 뜻이었는데 must have been은 비동사의 pp 형태죠. 이거 비동사의 pp입니다. 비동사의 pp 형태에요. 뭐 뭐 엿었음에 틀림이 없다. 이런 뜻인데 인클라스란 표현 자체가 수업중인 이라는 뭐에요? 형용사입니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형용사 또는 부사라고 내가 몇번을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인클라스는 형용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she must have been 인클라스란 표현 자체는 주어동사 보호로 보셔야 돼요. 약간 좀 특이하죠? 저 이런거 내는거 되게 좋아요. 변태같이 자 125번은 잘 공부해 두시구요. 자 126번가 아유 갈길이 너무 머네요. 자 여러분들 계속 이어서 한번 해보죠. 자 126번부터 129번까지 정답 확인 한번 해주시구요. 어 저는 출제는 이제 129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마이트같은 경우는 자 메일이랑 복수정답이다. 만약에 조건에 메일을 꼭 써라 마이트를 꼭 써라 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면 129번 같은 경우는 정답으로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메일을 쓰든 마이트를 쓰든 상관없다. 한글 뉘앙스로는 이거를 읽어낼 수 없다. 아 그리고 126번도 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cannot have pp 아시죠? cannot have pp 그래서 구운분석 다 확인하셨죠? 그럼 다음 페이지로 오세요. 다 확인하고 오세요. 자 130번부터 133번까지입니다. 일단 어 그냥 보시면서 따라오세요. The file The file disappeared 자 파일이 사라졌다. I should have saved 나는 저장했어야 했는데 뭘 그것을 뭘 그것을 이 목적입니다. 파일이 사라졌다. 나는 그것을 저장했어야 했는데 이런거 통해서 우리가 과거를 추측을 하셔야 돼요. 과거다 should를 쓰는게 아니라 should have pp 를 써야 된다. 라고 추측할 수 있겠죠. 131번 You should have practiced 당신은 연습을 했어야 했다. Presentation 그 발표를 더 많이 More 더 많은거는 항상 부사야. You made many mistakes 당신은 많은 실수들을 했었다. 자 너는 연습해야 했는데 그 발표를 더 많이 자 여러분 이쯤 되면 구분 분석 이제 다 잘하시지 않을까요? 많은 실수를 했다. 영작이 어렵지 뭐 구분 분석이 어렵지는 않죠? 잘 따라왔다면요. 자 이제 마지막 두개 남았습니다. I shouldn't have bought the smartphone case. 자 bought는 뭐의 과거형이에요? 바이의 과거 분사형이죠. 과거 분사 pp 나는 사지 말았어야 했다. 그 스마트폰 케이스를 자 비싼건 진짜 비싸더라구요. 진짜 10만원 단위도 본적이 있어요. My friend 내 친구가 gave me the same one 나에게 똑같은 거를 줬어. 자 나는 사지 말았어야 했다. 스마트폰 케이스를 내 친구가 나에게 똑같은 것을 주었다. 자 마지막 남았네요. 133번 어 133번 He shouldn't have played games all night. 자 그는 게임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all night. 밤새도록 밤새도록 부사죠. He keeps dozing off. 그는 계속해서 졸고 있다. 도즈 오프라는 표현 자체는 존다란 뜻입니다. 존다. 그래서 얘네들은 제가 찝어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글은 그는 게임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밤새도록 자 그는 하나만 더 낼까? 음 자 133번 날게요. 자 그는 계속해서 이게 동사야. 졸고 있다. 이게 목조고 희한하죠? 이게 이거거든요. 엄밀히 고치면은 그는 계속한다. 조는 것을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되거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한글이 약간 좀 병맛이니까 그는 계속해서 졸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약간 세련되게 바꿨는데 한글 구문 분석하기 여간 골치 아픈 게 아닙니다. 자 지난 시간에 비하면은 좀 빨리 끝났죠? 자 하지만 공부할 분량은 굉장히 적어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파트니까 공부 잘 하시고요. 전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설명 진행할게요. 고생했습니다.